침실 어우 진짜 너무 이쁘게 이뻐 제법인데? 여기가 비농주구나 수영장도에다가 파커뷰 까마귀는 없네 까마귀 없어요 배경도 좋고 그다음에 여기는 미술풀이야 미술풀? 어린이들? 아니아니 크루놈 어 어 아 이거 황살리수 어 여기서 뭐 흐르는거잖아 들어갈 수는 없잖아 왜그래 아침 안먹어서 아 예민하네 음 수용시간 줄이고 이정도면 25m라고 가야죠 도루세트 간판도 보이네 저기 도루세트 아니 진짜 아닌게 아니라 이 호텔 정말 맘에 드는게 이번 여행에서 보셨던 호텔에 비해서 사실 방에 규모는 작죠 방에 규모는 작은데 여기가 교통의 요지라 가지고 안닿는 데가 없습니다 일단은 호텔 바로 밑에 어 지하철이 있구요 여기 지하철을 통해서 센토사섬 차이나타운 클라크키 여기저기 지금 이 도세 아우트램파크역이 세계노선이 지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좋습니다 교통의 요지 그리고 무엇보다 가성비죠 여기 지금 제가 알아봤을 때는 마리나 샌즈베이 그 주변에 있는 그쪽 호텔들은 기본적으로 뭐 한 1박에 뭐 50만원에서부터 80만원까지 막 입구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2박에 50만원이 채 안됐습니다 그래서 도세트 호텔 가성비 호텔로 강추합니다 저희 지금 이제 인도로 여행을 왔습니다 싱가폴은 싱가폴은 아시아를 여행하기에 되게 좋은 곳이죠 네 차이나 중국에서 메트로 타고 워치하철 타고 두정거장 오면 인도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에버랜드네요 그치 여기는 지구촌마을 지구촌마을 글로벌 빌리지 에버랜드 두정거 참가감을 중국이고 두정거 그래서 점심은 인도에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영국어로 가볼까요 영국 영국 왜냐하면 영국이랑 비슷한 컨셉에 이 런던아이와 같은 그 싱가폴 플라이어스 이렇게 그런 우주관람차 같은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주관람차를 타고 한 바퀴 돈 다음에 싱가폴에 어떻게 보면 좀 랜드마크 되죠 마리나 샌즈베이 거기 푸드코트 에 가가지고 아 백화점은 푸드코트 아니죠? 아 그럼 백화점 이용 안해도 푸드코트로 들어갈 수 있는건가요? 가능하지 가능해 그리고 백화점은 백화점이 아니지 거기 호텔이지 거기 밑에 곤돌라가 다녀 곤돌라가 다녀 그래서 약간 한 2,3층은 싱가포르인데 지하 1층은 이태리지 아 그래 싱가포르에 오면 세계여행을 할 수 있다 자 그럼 저희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인도에서 뵙겠습니다 라마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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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팅 트로드 여기가 이제 여기 약간 리틀 인디아 아케이드라고 써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맞은편에 중심상가 태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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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이제 리틀 인디아 인도 음식점이 중에 모여있는 마켓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맛있는 인도 음식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하하하 보호 여기 보니까 시크 교도가 참 그 어떻게 보면 평등? 자유? 뭐 이런게 좀 추구하는 것 같더라고 시크 교도가 시크 교도가 인도 쪽 어 그래서 저렇게 수금 같은 거 들고 다니는 분들 검언 응 우리가 검색을 통해서 찾아 뒀는데 200 208이었는데 202 202 202 202 238 다카 뭐 그런거였던 것 같은데 대충 200대니까 그건 좀 찾으면 되겠지 그래그래그래그래 다리에 번호 먹어 어 어 여기죠 여기 여기 아 여기다 여기 프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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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섬발리 프라타 내가 섬발리 프라타 내가 섬발리 프라타 안녕하세요 하나 안녕 안녕 여기 여기 넘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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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 넘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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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그 프라타 에그 오니언 프라타 넘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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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해가지고 1.7 달러 2.2이니까 3.9달러 고춧가루 넘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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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약간 좀 보이기에는 어... 롯디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소스를 찍어가지고 맛은 밀가루에다가 계란이 들어가 있는데 소스가 맛을 좌우하고 있어요 이건 어니언 응 맞아 여기에는 양파가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계란이 들어가 있는데 어니언 들어있는거 한 번 어떠하지 알았어 맛은 양파 들어가 있는게 더 맛있다 그래요? 응 왜냐면 두꺼우잖아요 저도 이제 인도 출장을 한때 좀 다녀봤었는데 사실 인도에서 먹는 음식들이 다 뭐랄까요? 정작 예상을 못해서 내가 놀라는 맛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었는데 아 이거는 정말 한국 사람들도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입니다 이 소스가 그 인도 향이 좀 나는 소스긴 한데 사실 찍어 먹으면 더 맛있거든요 근데 찍어 먹지 않아도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입니다 약간 그 난 있잖아 나는 약간 좋은거고 이거는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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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은 날 나시 저기 나시 먹으면 되겠네 아 락 락시 요거트 음료니까 원래 여기는 이제 많이 카레부로 카레밥을 손으로 드시는데 굉장히 푸짐해요 자꾸 먹다보니까 오히려 이 소스로 찍어 먹는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이제 적응했다 음 그 사이에 맛있죠 김 맛이 좀 적응이 돼가지고 거의 다 먹어갈 때쯤이면 듬뿍 묻혀서 먹을 정도의 맛입니다 아 거기 고깃국 스튜 이 프라타를 먹고 났더니 인도에 여행 가도 뭐 자신감이 좀 생길 정도였는데 인도 갈 수 있겠지 이제 아 인도 인도 이 정도 음식이면 아 그럼 향이 강해가지고 이제 좀 시간이 걸려 먹으면 먹을수록 적응이 된다 하이 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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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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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옆에서 식사하는 분들 부족했지만 손을 이용해서 식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 중간중간 테이블 중간중간에 손 씻는 곳이 있습니다 저것 같아요 망고 라시 거짓 어 아 샤 착석하시오 어 저희 망고 마시하고 스위트 라시시키었거든요 아 인도하면 라시죠 그래가지고 내 요게 스위트 라시 아 아 스미라시 아 이거 스패름 양념장면 망고라시와 투리라시 각각 30달러 망고도 한번 보고 보겠습니다 망고 맛은 거의 안나고요 이게 최고다 스위트 라시가 최고입니다 사람들이 왜 인도가면 라시라시 하는지 알겠다 인도가면 뭐니뭐니해도 라시 여러분들 라시입니다 식사는 프라타 음료수는 라시 바나나잎에 얹어가지고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아 그게 바나나잎이야 접시지 천연 접시 천연 접시 이 와중에 여기는 차이니즈 푸드가 인도 음식이 안맞는다 그러면 옆에 와가지고 주공주를 시키면 될 것 같아요 네 리틀 인디아 후드 마켓이 있는 리틀 인디아 역입니다 자 이제 저희는 싱가포르에서 즐기는 세계여행 이제 인도에서 런던아이와 비슷하게 비슷하게 생긴 싱가포르 플라이어가 있는 영국으로 이동합니다 공항에서 이지 링크를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다니시다가 지하철역에 있는 이지 링크 밴딩 머신 자동 판매기에서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 다양해 자 그럼 우리 DT 라인을 타러 폴처스 폴처스 티켓 우리는 타임플라워만 탈거죠? 컨티뉴 80불 어 맞네 이렇게 폴처스 폴처스 엘끄럽지요? 엘끄럽지요? 엘끄럽지요 땡큐 헬로 헬로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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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13미리 아 잘하다 잘 아 이거 우리 드리마니가 널어준다 아 이거 덕체로 타네 아 우리 미셸이 빠른 품단적으로 통해가지고 둘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앉아봐 앉아봐라 앉아봐 붙잡고 수고했어 수고했어 이제 즐기자고 그러니까 진짜 이게 천천히 갑니다 네 우리 너무 급하게 왔어 그치? 아 근데 천천히 오려고 그랬는데 와 인도 관광객 무대기 카페 내가 사실 얼마나 짜증 좀 안내는데 죄송합니다 오 오 네가 신에 의지하더라 오 마이 가드를 오 마이 가시를 그냥 계속 외치더라 신에게 의지하더라 싱가폴 플라이어 제일 상단 위치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 저 밑으로 저 밑으로 이제 보타닉 가든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저기 고기도 파는가? 가든이면? 가든이면은 그렇죠 사망가든처럼 사슨고기 소우기 양고기 돼지고기 여기 여기 고타닉 가든인데 밤에 보면은 사실 더 아름다운 풍경이 보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 그리고 이제 그 저희 앞에 있는 캡슐 뒤편으로 마리나베이의 마촌룸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높은 곳에서 이 전망을 즐기고 있는데 마리나베이 주변에도 전망대가 여러 곳이 있는데 싱가폴의 플라이어는 명물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싱가폴 플라이어를 타고 고타닉 가든과 그 다음에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마리나베이 마촌로 스카이스크레이퍼 높은 빌딩들을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가격은 싱가폴 달러로 40달러 정도고요 어덜지 60 넘으시면 28불 60 넘으면 28불 루시아 어때? 나는 먼저 왔습니다 그러고 보셨지 않았나요? 나는 먼저 왔습니다 나는 먼저 왔습니다 나는 먼저 왔습니다 자 어이 단독님 남자라고 저 멀리로 길게 조서있는 배들 보이시죠 이게 아마도 말라카 해업을 지나가려고 기다리는 배 같은데 저 이렇게 많은 배들이 싱가폴 바다 앞에 모여있는 거 저 처음 봅니다 저거 다 상선이잖아 카마션 네 저희가 운 좋게 지금 사람이 없을 때 와서 그런지 잘 보입니다 저희 TV라면 단체 관광객이 앞이 많으면 여기 역사 그 저기 뭐 히스토리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 구간이 사람들 기다리지 않게 보고 있는데 스킵하시고 오시면 돼요 꼭 의무적으로 볼 필요가 없으니까 요령입니다 우리 지금 독채야 이 버스 독채 이게 말이 돼? 지금 버스 크기의 캡슐이거든요 싱가폴한테 미안하네 이거 원래 한 40년대 오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불이 탁 하도록 하니까 지금 저희 뒷차부터는 단체 관광객들 쫙 있어요 맞습니다 여기 에어컨 하나 에어컨 아 참고로 여기 에어컨 나옵니다 밤에도 보면은 멋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밤에는 그 저희가 얼마 전에 보여드렸던 리버 크루즈를 통해서 감상하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자 저희는 이제 이태리로 갑니다 이태리? 곤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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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돌라하고 이태리가 뭔지 말이지 호기 베네시 베네시 아 그 배 그게 곤돌라야? 스키장에 있는게 곤돌라는 거였어 곤돌레 곤돌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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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포르 플라이어에서 지금 이쪽 마리나베이 샌즈 쇼핑몰에 왔습니다 여기 명품들이 모여있는 곳인데요 잠시 후에 곤돌라가 왔다갔다 하는 곳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구토쿠 계정에서 안 쫓겨날려면 이게 구토쿠한테 아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별로 할 말 생각이 안 나네 짜내면 안돼 구토쿠 네가 명품이야인가 내가 지금 머리 모양 보니까 이 영상 못쓰겠다 그래 잘했어 아껴둬 여기 다리 있는데 이거 알죠? 무슨 다리인지 리알토 리알토 다리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곤돌라 이렇게 타는 그 우리 밑에 리알토 다리 올라가 있는데 여기 지금 정말 에버랜드 로제 안한다 이런거 있으면 괜찮나 그래 저쪽에도 있어 이쪽에는 중국사람들 이쪽에는 이곳에서 막 이러잖아 저쪽에도 있다니까 아 그래요? 자 그럼 저쪽으로 가볍시다 돈 내고 타는거다 그치 야 인건비잖아 인건비 저거 치킨이 더 좋잖아 아 나는 이 장면을 못해 레일 레일로에서 이렇게 끌고 하는줄 알았어 노노노 이거 사람이 없는거 아 그럼 곤돌라를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줄 서있는 가족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어 싱가포르에서 느끼는 유럽 분위기 이태리 베니스펜이었습니다 아 싱가포르 왔으니까 괜찮지? 네 네 이곳은 커피로 유명한 바샤 커피입니다 마리나 선즈베이 소핑몰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네 네 이리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여기 불기로 마시는건데 물을 먼저 시작할거에요 스파클링 물을 먼저 시작할거에요 스파클링 물을 먼저 시작할거에요 네 저희가 바샤 커피 매장에 들어왔는데요 보시면 에디오피아 케냐 구간다 르란다 다양한 커피빈 종류가 있는데 이 콩의 그 개수 정도가 진학이라고 합니다 커피 진학이 여기 100% 아라비카 커피구요 아라비카 뭐냐 거기까진 제가 아직 공부가 안되어 있어가지고요 아라비아에서 왔다고 해서 아라비카 아라비카 종 쉽지 않은데 이렇게 잘하니까 자 그럼 한번 주문해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배가 부르니까 커피만 본질적으로 그냥 커피만 저를 모르겠으면 제일 첫줄 해보고 싶어요 그렇지? 아 도전해야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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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저는 구아테말라 안티구아 구아테말라 안티구아 거의 대부분 가격이 11불로 정렬되어 있는데 텍스가 있나봐 서비스 차지가 괜찮아 11불이면 우리 저기 아까 스타벅스 먹은거 보다 싸 아 그래? 자신감을 갖자 야 우리가 플레이 선오더 프러미는 구아테말라 안티구아스 스테라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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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여기가 그렇더라고 보니까 여기도 로피탑 바가 있는데 자리당 싱가볼 달러로 100불 이상 먹어야 된다 미니멈이 여기 써 있더라고 근데 이거를 태국에 있는 문바가 100인 것 같아 근데 거긴 그래도 800바트잖아 3만원 정도인데 여기는 좀 심하네 싱가볼 달러로 100불 아 심하네 심하네 그러니까 두 회에 가면 싱가볼 달러로 200불 먹어 줘야 된다고 미니멈 그런거에 비하면 이 정도의 분위기에서 11달러 아이템 하나당 커피도 잔으로 주는게 아니구요 팥으로 줘요 주전자로 주는거에요 주전자 그 다음에 저희가 시킨 그 프로와상 그거는 8달러거든요 그러니까 20달러로 약 2만원에 해당하는 돈으로 저희 이런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거죠 저는 뭐 같이 있다고 봅니다 한번 18세기 로 돌아가서 아 그 당시에 먹는 커피 느낌으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여기 어디냐 바샤 커피 18세기 아니에요 18세기 아 이거 갑자기 18급으로 가네 아 이거 갑자기 18급으로 가네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사실 나도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모르겠다 이거는 그냥 프린 것 어 뭐 위에 크림 프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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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마 프리마 아이스크림은 아니겠지 알게 아니고 프리마 어 좀 시원한데 녹을까봐 창이 나온거 이게 이제 시향에 따라서 설탕이 이게 고급져 보이네 그렇지 감설탕이 아니고 돌 땡이네 자 지금 이게 숟가락도 예사롭지 않구요 이게 지금 아이고 보이잖아요 지금 이런 아 이런 고급을 저희는 설탕 결정같아 설탕 결정 이게 크리스탈 이게 커피에 넘어 먹는 바닐라 라는데 그 커피향인 것 같아 커피향 향을 더하는 거 뭔지 모르겠어 나도 여기 처음 와보잖아 굉장히 그게 아니고 굉장히 안 열립니다 후추처럼 아 후추처럼 이렇게 닦아가지고 오우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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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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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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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 네 소금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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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이제 이제 먼저 오리지널을 맛본 다음에 나도 이 performer 오우 돼요 그리고 오우 에스프레소 느낌은 아니고 로함 참 뭐 드립으로 해서 샀는데 확실히 드립이다 보니까 좀 부드러운 맛이 있어요 음 약간 그 에스프레소 느낌은 아니고 드립으로 해가지고 왔는데 어 확실히 드립이다 보니까 좀 부드러운 맛이 있어요 음 그렇지 부드럽다 묵농김이 좋다 좀 그런 느낌이 있고 그래서 좀 그 좀 향기라든지 이런 걸 더 하려면은 이걸 좀 갈아서 넣고 내가 보니까 이게 보틀이긴 한데 걱정했거든 꽉 차 있는 줄 알고 네 잔 나오네 여기 여기 걸려있네 그래 그래 떨지마 란스베리 크루와상 아 깜놀이다 이거 이렇게 달려있네 이렇게 해서 설탕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원래 그런가 난 원래 달려있는 줄 알고 기가 막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되게 우리 그 옆에 도와주시는 분이 좀 답답하다는 듯이 좀 하지만 여러분 이 커피맛 만큼은 좋고 이 바샤 커피가 어 마라케시 1910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뭔가 처음 시작된 컨셉을 잡은 것 같아서 저희는 지금 북아프리카에 모로코를 여행하고 있는 느낌으로 계속 커피를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엔 아프리카야? 아프리카죠 맛있어? 맛있어? 달지도 않고 맛있어 아프리카야? 아프리카야? 야 이거 커피도 커피지만 이거 자체 하나로도 굉장히 분위기를 음미할 수 있는 이게 잼이 이렇게 보이시죠? 아프리잼이? 아 진짜 이 자체도 훌륭한 먹거리 그 자체라는거 최적의 앙상블입니다 우리 코리안 트러디즘 스타일이요. 둘둘둘 크림둘 넣었고요. 그 다음에 양이 적어서 한 수점만 넣을게요.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그래도 두 숟가락 더워. 둘둘둘. 그래서 저어 보겠습니다. 저어 보겠습니다. 둘둘둘. 아 이게 아까 한 수 푼 넣었죠? 둘둘둘. 둘둘둘. 오 이렇게 돌아가면서 녹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저어서 마시겠습니다. 음 델리시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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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